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미 시청자 여러분 차혜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시나요? 아마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저는 육태후에 맛있는 야식을 먹을 때? 네 그때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약간 그 행복한 해방감 아시죠?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저희 아가들이지만 또 육아를 하면서 예전과는 당연히 좀 몸이 약간 뚱뚱해지기도 하고요. 푸석해진 얼굴을 또 보면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약간 마음먹은 뒤에 제가 바꾼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글램디 화이트닝 세트입니다. 바로 분해 효소와 화이트닝 글루타치온인데요. 육아를 하면서 좀 특별히 뭔가를 챙겨 먹는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바꾼 게 이 물인데요. 이게 물에 타서 먹는 효소랑 글루타치온인데요. 매일 간편하게 관리하기가 좋더라고요. 자 그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효소를 하면 이렇게 가루 그대로 먹는 털어서 먹는 텁텁한 좀 그런 느낌이 드는 효소인데 이거는 물에 타서 바로 먹는 효소라서 텁텁함은 진짜 전혀 없고요. 오히려 고소한 보리차 맛이라서 생주 대신 마시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흡수도 빠르고 약간 집에서 물에 타서 그냥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마시는데 저는 외출할 때 몇 호씩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찬물에도 잘 녹아서 꾸준히 마시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건 바로 먹는 효소가 아니고 이렇게 물병에다가 물 한 병에다가 이렇게 가루를 넣으면 아주 금방 녹아요. 이렇게 썸들어서 입자가 너무 곱고 이렇게 찬물에도 잘 녹아서 엄청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기 쉽답니다. 진짜 엄청 빨리 녹죠? 자 엄청 잘 섞였죠?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효소의 특유한 맛은 없고 그냥 꼬소해요. 그래서 맹물을 못 먹는 분들한테 나눠줘도 되게 차 마시듯이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맛이지만 효소 역할도 톡톡히 하는데요. 50만 고효과수치 효소라서 먹는 걸 잘 분해해줄 것뿐만 아니라 유산균이랑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배출까지 원활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먹는 만큼 잘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는 한국인 식습관에 맞춰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 활성도에 집중해 만들었다고 하니까 맞춤형 효소로 먹는 것 같아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임산보도 믿고 먹을 수 있는 투세이프 인증을 받아서 100% 국내 바로 효소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 없이 주변에 선물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 판매까지 되고 있는 제품이라서 엄마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다들 출산하고 나면 약간 원상복구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아랫배라든지 그런 묵직함이 확실히 좀 내려가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이렇게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게 180호의 대용량이라서 온 가족이 놓고 다 같이 먹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없어서 아이들까지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템으로 저희 모든 가족이 나눠 먹고 있어요. 집에 있는 물도 이걸로 싹 다 바꿨더니 정말 되게 마시기가 편하고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다음은요. 이 글루타치온인데요. 여기 300mg의 고순도 고함량 글루타치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한 포에 들 함량이 필름형 글루타치온 20장 정도 양과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효소처럼 물에 타서 먹는 거라서 더 빠르게 흡수시킬 수가 있대요. 이것도 물에 타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가루 형태로 되어있는데 엄청 예쁜 핑크색 물로 변합니다. 핑크색 이온 음료처럼 아까 바텐더가 된 느낌인데 이것도 엄청 찬물에 잘 녹는데요. 뭔가 색깔도 엄청 예쁜 핑크색이잖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엄청 상큼한 핑크 레몬에이드 맛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름에 음료 대신에 청량하게 마시기 좋았던 것 같아요. 얼음컵에 마시니까 약간 카페 음료처럼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루타치온이기 때문에 피부에도 엄청 좋고 관리하기 전에는 약간 하루가 좀 다르게 얼굴이 좀 푸석해지는 게 좀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거울 보면 약간 좀 푸석푸석해졌다 할 때 이렇게 딱 한 병 타서 먹으면 뭔가 얼굴에서 광채가 올라온 느낌? 이게 올인원 글루타치온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가 효소하고 글루타치온, 유산균, 식이섬유가 한 포에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진짜 엄마들에게는 꼭 필요한 성분이 다 들어있으니까 다른 거 챙겨 먹을 필요 없이 하나로 끝내는 엄마들의 올인원 피스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피부 건강에 좋다고 유명한 밀크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피시콜라겐, 엘라스틴, 비타민C까지 알차게 들어있다고 하니까 괜히 더 촉촉하면서 피부 건강에 더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외선이 강한 낮에는 글루타치온 핑크몰로 그리고 탄수화물 가득한 식사를 했을 때 야식 먹은 날에는 바로 효소물로 요즘에는 물만 바꿔서 꾸준히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칙칙한 피부 때문에 또 탄수화물 가득한 식단 때문에 걱정 많았던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세트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효소로 몸은 더 가볍게 비우고 글루타치온으로 피부에는 화사함을 채워보세요. 근데 이 효소는 저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먹고 SNS에서 되게 핫한 제품이거든요. 워낙 유명해서 내가 2024년 7월 기준으로 천만 푸나 판매된 효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2022년에는 한국 브랜드 선호 효소 제품 부분 1위까지 했다고 하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믿고 드시지 않나 싶어요. 이게 무엇보다 효소 특유의 맛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원래 효소는 그게 맛이 있는데 그게 또 없다고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먹는 걸 진심으로 한 번 어쨌든 먹는 거잖아요. 거누기시지만 먹는 거니까 맛도 중요하죠. 한 번 먹어봐야죠. 오늘 의상도 약간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효소 색깔이야. 인간 효소입니다. 인간 효소예요. 효소 색깔이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돌로딱 시원을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를 한 번. 그죠? 그냥 보리차 느낌이죠? 시원한 차 느낌. 이거는 복숭아 이오둠음료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약간 광고. 야? 막 이러면 부끄러워. 진짜 광고 찍고 있어. 이거 진짜 운동하고 마시기 딱 좋은 그런 맛이에요. 수분 섭취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냥 이렇게 보딱 뜯어가지고. 밥하면 되니까. 또 그냥 맹물 마시기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오히려 더 찾아서 마시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늘 마시는 물만 바꿔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글램지 덕분에 제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이렇게 간편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꼭 한 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